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. 수업 방식부터 교육과정까지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. 이 제도가 취지대로 시행이 되려면 지금보다 학습량이 훨씬 더 줄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최희영 기자입니다. 지역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고교학점제.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학생들의 학습량이 기존보다 훨씬 더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고등학생의 경우 기존보다 10학점 이상 줄어든 총 192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려면 학습량이 더 감축돼야 한다는 겁니다. 고교학점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업량 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현장의 수업량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. 또 선택과목을 과목 수만 늘리는 데 치중할 게 아니라 기존 교과목의 난이도나 주제를 세분화해 학생들의 적응과 이해를 돕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. 과목 위계나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선택과목의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습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. 한편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과목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면 고교 서열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이와 함께 학령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는 교원 수급 문제와 성취평가제 확대 등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입니다. EBS 뉴스 최연희입니다.